자 이번에 볼거는 그 모드 버튼 요기요 그 세컨키 바로 옆에 있는 요기 모드키 이거 누르면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에요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모드 그러면 맨 밑에 여기 맨 끝에 줄에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홀리젠털 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프 테이블 같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세 개를 각각 선택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기본으로 되어 있는 풀 풀은 이 화면 스크린 전체를 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프 그리는데 자 그러면 나가서 y 는 누르면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한번 보여 드리려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가지고 그래프 버튼을 누르면 자 그래프 그럼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이죠 자 이거를 바꿔 볼게요 모드로 가서 자 이쪽으로 간 다음에 밑으로 가서 먼저 gt 그래프랑 테이블 같이 보는 걸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엔터 이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도 되는데 그냥 그래프 버튼을 눌러도 돼요 자 그래프 버튼 눌러 볼게요 그래프 그러면 지금 이쪽 오른쪽에는 테이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래프가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지금 x가 0일 때는 y는 2 1일 때 1 이렇게 테이블 보니까 그 값을 한눈에 여러 개를 볼 수 있죠 사실 하나씩 보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고 그 트레이스 키를 누르면 돼요 여기 그래프 버튼 옆에 있는 이 트레이스 키를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걸 누르면 눌러볼게요 트레이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 이쪽 끝에 뭐가 반짝거리죠 예 여기서 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옮기면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테이블에 그 선택되는 것도 해당되는 그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예 그리고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가면서 테이블도 거기에 맞춰서 그 값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줘요 예 사실 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그래프 하나 크게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스 기능을 쓰면 이렇게 하나씩만 나와요 그 풀 화면을 다 쓸 때는 근데 요렇게 뭐 한 아 일곱 여덟 개 같이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여기 테이블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모드로 가서 요번에는 제가 어 여기 밑에 호리젠탈 수평으로 자르는 건데 이거 어 뭔지 한번 해 볼게요 자 내려가서 자 호리젠탈 선택 엔터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바로 그럼 어떻게 되나 그래프 요번에는 수평으로 반을 자른 다음에 그 위쪽에다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자 이거는 이 반쪽 화면을 보면은 테이블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홈 스크린 있죠 우리 계산기 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화면 이렇게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입력하는 화면 그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뭐 아무거나 입력해 볼게요 3 뭐 빼기 6 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나눠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음 이거는 그 언제 유용하냐면 그래프가 납작할 때 유용해요 납작한 게 언제냐면 상각함수 특히 사인 코사인 함수 이렇게 볼 때 요게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이래서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쭉쭉쭉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게 유용하고 그래프가 긴 것들이 있죠 위아래로 그때는 이게 그리 유용한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것 말고도 또 이렇게 뭔가 보면서 그 바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는 이걸 선택하면 돼요 모드에서 홀리젠탈로 이렇게 짤르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면 되죠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드로 가서 맨 밑에 거였는데 풀 요기요 풀로 선택하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 보는 그래프 그리면 전체 쓰고 뭐 계산하려면 홈스크린으로 오고 뭐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홀리선트는 그거를 수평으로 딱 잘라서 위쪽 반 아래쪽 반 이렇게 사용 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t 는 g 는 그래프 t 는 테이블 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랑 테이블 랑 같이 본다 이런 거죠 잘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풀로 많이들 이용하고 지금까지 이 포리젠탈이나 그래프 테이블 이거를 필요하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암튼 잘 알아뒀다가 필요하면 쓰면 되죠 뭐 예 여기까지